어... 이번에는 여기 오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게 그거 500위 순위표시죠? 하이용 근데 왜 이리 목소리가 멀리서 와라 한 것 같아요? 저요? 아니요 저요? 예 멀리서 마이크를 조금 멀리 두신 것 같아요 네, 이분 이제 됐어요? 이제 가까이서 말하는데 네, 잘 들리네요 아, 예, 목소리 잘 들리네요 아, 콘데서 마이크라고 너무 멀리 두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되게 냥냥이 목소리가 고혹적이세요 아, 자다 일어나가지고 와우, 자다 일어나서 목소리가? 고급진 아... 아, 이거 그냥 여기 둘게 아... 예? 아유... 비스무리한 거 하고 있습니다 아, 저기 어딘가 했지? 비스무리? 아, 그렇구나 예 잘 부탁드려요 아프리카 예, 화이팅 열... 예 10명 10명 보고 계십니다 아, 10명 10명 보고 계십니다 에임을 시작하자 예, 오른쪽으로 100% 온다 99% 왼쪽에 먼저 오는가? 왼쪽에? 왼쪽에 호그? 여행을 시작하자 ... ... ... ... ... ... ... ... ... 나이스 뒤질뻔했네 상대를 자리에 있네요 정면 정면 이방에 여쪽 봐야지 저 초월 80% 아이고 아프지 오 이렇게 잘 써 왼쪽 한번만 같이 지킬 수 있을게요 예 왼쪽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겐지 들어왔어요? 오른쪽으로 루시우 들어감? 겐지 왼쪽? 아 반대구나 겐지 역사 여러분 파이팅 눈 막을게요 지금 위에 와앙 어그로 끌어가지고 애들 한 번 빠짐 저 슬그 없어요 8초 7초 5초 탑 탑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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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왼쪽 네 네 석양 석양 석양만 빼고요 효과 낫어요 저 철 빠진네요 나 겐지 쌌어요 어우 나 안가졌어 아... 아이고 껐어요 껐자 제발 호그 다우져라! 오케이 케이크 컷 아 매크리 못 잡았다 매크리 이놈이 나만 죽을 오질라게 보네 왼쪽에 라인 KB 3칸 여기 여기 호그 있어요 호그 매크리 오른쪽 지시.. 오케이 나도 도와줘 나도 도와줘 하나 참 나도 도와줘 저 피 1이에요 오케이 루시우 컷 호그 무려야 호그 겐지브 좋아 어이구 석의양 석의양 어이구! 어이구 내가 맞겠다 어우 살았다 뺐네 이렇게 컷 겐지더웅 매크리이네요 매크리 매크리 피해 잡았 잡았다 루시우 루시우 아직 들어와 있어요? 어이구 벽차기 암벽등반 하고 있네 이놈 잡았는데 루시우 푼인데 루시우 푼 아 예 잡았습니다 리스폰 개꼬였네 머리 터트림 다가씨 떨어졌다 떨어졌다 빚고 가지마요 실드 없음 눈쟁이님 화이팅 어구로 끌게요 제가 들어옵니다 얘들 본거같은데 파이팅 파이팅 아이고 아이고 봤네 날 날 봤어 매크리넘이 정면으로 들어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좋았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분들 탱커가 너무 많아 초월 찼데요 B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B 위에 2층 맞고 있을게요 네 저희 리퍼 하나 뽑아야 돼 상대 리퍼 뽑으면 좋죠 제가 근데 눈쟁이님 예 매크리한테 왜 덮은지 알아요? 예 매크리한테 왜 덮은지 알아요? 그 제가 쐈잖아요 안에서 아 그래요 내가 실드 걸어하고 나땜인줄 알았네 아 그래요? 제가 평타 쏴가지고 위치 걸림 겐지 반피 야하 좋았어요 아 매크리 잘 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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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크리 잡으러 가자 들이박아 들이박아 오케이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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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벽 보습니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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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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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벤지부 좋아 벤지부 좋아 벤지부 좋아 공급기 충전중이야 어 우리 자리안이 빨개 어 나 저 색깔이 너무 좋더라구요 강력해보이 맞아요 아 지금 그냥 응 미래의 전사같은 느낌 아예 나 죽이러 오자 겐지 디디디 저희 팀 거점이 있는데 겐지 개피 극개피 왼쪽으로 어이 다운 네요 얘들 왜 따로따로 들어오지 다 그러니까요 마이크 안하면 걱정으로 오시지 호우 겉점인데 겉점 겉점 어이 겉점 그냥 여기도 못해 개구라치 잡았어요? 아뇨 개구라치 좋아 컷 컷 겐지 만피 저 맥크리 왜 저격만 하지? 저런거 미소하지 겐지부 좋아 어 2층 온다 상대 네 2층 조심 저 아직 공격 10%밖에 안 돼요 어이 거점 한 명? 겐지 같은데 러프 2층으로 올라옵니다 네 러프 2층 어깨 나이스 초월 빠릅니다 간다 이놈들아 뒷방 간다 폭탄 받아라 뒤에 뒤에 2층에서 뭐야 로드 호그 내려와요 무서워 호그 내려왔어요 호그 호그 밑에 제니아타 오른쪽 제니아타 제니아타 궁 안 써도 되죠 저 어이구 우리 스님 스님 드랍 더 비트 어 겐지 왔어요 어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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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다시 뺨 제니 뺐어요 소중한 구슬을 받으세요 뭐 저 지금 대신 에스 돌아와요 이제 안 돼 안 돼 돌아와야돼 좋지 않아요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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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겐지 어이구 솔쳐 뒤짐 디바 올라왔고 디바 다시 떨어진 거점으로 오세요 거점으로 기모찌 기모찌 거점으로 들어갔습니다 호그 호그 돌았어요 2층 계단 예 호그 잡음 거점으로 들어가 진짜 리얼 베이스로 들어가 맥크리 다운 돌아와요 돌아와요 다시 2층 갈게요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여러분 계속 인사를 해주시네 아프리카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겐지 부조화 겐지가 너무 싫어요 예 지금 82점 뭐지? 얘들 왜 혼자 들어오지? 이거 70대 때 맞죠? 저런 말 했다고 생각하는 건가? 겐지 겐지 석양 우측 위 우측 위 쐈어요 쐈어요 아이고 맥크리 맥크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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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시네 여러분들 저 릴라 해도 되죠? 릴라요? 아 예 고릴라 좋죠 네 고릴라 좋죠 좋죠 제가 릴라님 잡으러 가는 거 구조 하나씩 안겨줄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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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튜브 잘 본다니 감사합니다 정크리 클라스 살아있죠 정크리 만큼은 저요? 3탱 제가 맥해도 된다고요? 제 맥하면 인분인데 팔아요 팔아야 되네 오 팔아 오랜만에 해본다 근데 맥크를 잘 쏘던데 근데? 잘 못 쏘던가? 죽음이 너의 곁을 걷는다 시스템 비상품 전투기동 대기전 채팅 안 보이게 해달라고요? 왜요? 왜냐면 제가 채팅 보이게 하는 이유가 딜레이 1분 지연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202? 202 제가 아까 봤던 분이 근데 MMR 때문에 좀 달라서 아 그건 그렇구나 예 80이라도 MMR 따라서 100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서 가만히 쓸겁니까? 행동을 해야죠 채팅을 보이게 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그 채팅을 보고 대답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게 그래서 채팅을 끼워놓는 겁니다 움직이는 스프레이 응 움직이는 스프레이 얻고 싶다 네 저도 빨리 8월 18일이 돼야 근데 500위 안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면 되나요? 네 이거 우리 오른쪽으로 들어갈거죠? 음 일단 조합을 보고요 메이 같은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 안짤리게 알겠습니다 일단은 라인 자리야 라인 자리야 정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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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보고 있어요 좌측으로 들어가야되면 이거 네 좌측 위는 아무도 없네요 방벽 부쳤어요 들어갈 수 있으면 이속 켜고 방벽 방벽 바라지네 아이고 저희 루시오 짤렸고요 메이가 있네요 메이 있네요 메이 다운 메이 다운 메이 다운 네 우리 리퍼에 두 명 죽었어 도망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이고 활아 안되겠다 상대에 메이하고 정클이 둘 다 있어서 한번 확 밀은 예 활약으로 밀어야 될 것 같아요 쓰리탱으로는 쓰리탱이 아니구나 흐흫 저 미리 지금 잠이 패났습니다 여러분들 네 왜 아니 철 키우고 철 채워서 철 키고 밀어도 되고요 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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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덧 부숨 덧 있는 위치는 내가 다 알고 있지 저 침투했습니다 정크 개피 정크 개피 정크 개피 정크 개피 정크 개피 오케이 일단 우리 다 들어왔어요 인신 가령중 침투 침투 폭탄 받아라 네 뒤에서 오겠죠 뒤에서 오네 뒤에서 오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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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살려줘 하하하하 메이가 쫓아와 아 아 슬슬 거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음 거점 들어가야죠 아 다가 다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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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정크 렛맨 진짜 싫다 원거리에서 줘도 되고 음 음 안 돼 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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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이거 5대6 5대6 그쪽으로 가요 저 엘지에서 왔어요 못하시고 어 자리아님 피차장으로 가요 아 아 아 아 아 메이 메이 없음 자리아 다운 정크랩 우측 정크랩 우측 정크랩 폭탄 우측에서 나와요 우측에서 나와요 정크랩 다운 정크랩 다운 정크랩 다운 라인 다운 여기 여기 여러분들 코앞에 코앞에 2년 내년 자리아 틀도 자리아 잘못 들었나 빠졌네 적 자리아 궁 있을 거예요 이거 네 오라를 들어라 궁 한 번만 뺄까요 일단 들어가도 네 들어가서 궁 한 번만 빼요 우리 거 쓰지 말고 네 오른쪽으로 그냥 쭉 들어가요 오른쪽에 수비캐 두 명 있어도 되려나 1단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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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 돼 빼야 돼 후시사 똥주 똥주 저 2층 먹기 힘들어요 상대에 수비캐 두 명 그대로 있어가지고 1층 뭐야 정면 뚫어야 돼요 무조건 정면 뚫어야 돼요 디바 없으면 절대 못 뚫으면 여기 제가 휘저올게요 왼쪽이나 정면 뚫어야 돼요 왼쪽이나 정면 뚫으면 돼요 저희 정면 가요 정면 가요 거점 내려오거든요 얘들 정클레는 거점 내려오면 쓰레깅 정클렛 궁 정클렛 궁 머리 위이이이이 루시온 다운 궁иф기고 다음번에는 정클렛 다운 이게 Nevada 힐러! 힐러는 어딨나? 굶혀요 빨리! 왼쪽이나 정면 뚫으면 돼요 정클에 있으면 근데 광역 딜 조심 리퍼! 리퍼! 리퍼 궁극도 조심하세요 정면들어갈 때 어 리퍼 리퍼! 그러니까 제가 정면 들어가서 어그로 끌게요 여러분들이 오른쪽 2층으로 가면 안 돼요? 어 그래요? 저희 자리안님 궁 얼마예요? 자리안님 궁 상대 리퍼 없어요? 저희 힐러 없네요 우리 힐러 죽었네 빠져요 다시 들어가자 그럼 2층 어그로 끌고 아니 중면에서 어그로 끌면 2층으로 아 리퍼님도 죽었네 일단은 2층에 여기 2층에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저 정면에서 쑥 들어가죠 죽음을 버텨내면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 간만 봐요 간만 어 들어가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제발 죽지 마세요 다시 갑니다 기다리세요 다 보이면 얘기해주세요 정클의 덫 조심하세요 근데 2층 보고 있네요 애들 메이도 있어가지고 이거 메이 벽 없어요 일단 아 화력 너무 똥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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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클의 덫 애들 밀고 나오면 젖어버리죠 자 가자 가자 들어가세요 빨리 가세요 상대 딜러 땅 저기 밑에 있어요 밑에 밑에 어이구 정클의 폭탄 오케이 2명 잘랐어요 계단에 계단에 부조와 부조와 정클의 네 저거 부조와 오케이 나이스 수고해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모바일 안 하실 거예요 뭔 소리예요 아이 폭마트 한번 보겠습니다 뭐지 이거 언제지 아 이거 아까 전에 자리아공 들어간 거네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자추 할 거야 자추 할 거야 자추 할 거야 자추 아니게 보이게 나도 이런데 나도 이런데 누가 자추처럼 만들려고 해서 수고하셨습니다